지금 뭐하는데? 노래 들어 뭐? 내 노래? 아빠 회사에서 이번에 낸 앨범 에이 내 노래 듣지 왕서훈 그냥 해봤다 잘자 누구게? 내가 그걸 꼭 맞춰야 돼? 맞춰봐 까불아 너무 쉽네 나한테 까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더 있어? 학교에 안 있고 웬일이냐? 창고서 놓고 간 게 있어서 조그마한 게 벌써부터 깜빡깜빡거리긴 하고 너도 안 조그마거든 어? 목걸이 했네? 나 바빠 예쁘다 내가 했던 말 꼭 지켜 까불아 엄마 나ünden 뭔지 나